윤창중 갈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건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TV는 여러분의 도서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이해찬이란 자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쫄개들을 만나고 나온 다음에 김정은 쫄개들을 만나고 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겠다.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서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된다. 문재인 세력이 지금 북한과 함께 종전선언을 한다. 이런 입장을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종전선언 다음에 문재인 세력이 북한과 내통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에서 친부활동, 종부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장애물, 이 장애물을 없애버리는 것, 폐기하는 것, 그런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말하는 국가보안법 폐기라는 것은 이 문재인 세력이 갖고 있는 이 종합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수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 이런 거구나라고 놀랄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문재인 세력이 의도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 귀에 참 귀가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또 여러분들 100%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연방제 통일인 거죠. 연방제 통일. 지금 문재인이가 북핵 폐기라는 소리, 그런 명분을 잡아가지고 남북협상이라든가 또는 미북협상을 끌고 가는 그 배경, 그 배경에 숨겨진 저들의 원대한 꿈이라는 게 있는 거죠. 원대한 그 야심, 야망이.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2000년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6위로서는 첫 번째 항에 들어있는 거죠. 그 연방제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고 지금 하나하나씩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뭡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무슨 야당에서 이해찬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해서 논평한 걸 보니까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민감한 문제를 북한에 가서 했느냐 또는 오만하다 이러한 소리를 했는데 그건 정말 본질을 모르는 이해찬이가 왜 평양이라는 무대에서 그런 발언을 했느냐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김정은이 그 쫄개들을 만난 다음에 평양이라는 무대를 이용해서 왜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이해찬이가 이 백육십여 명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친북인간들 친북인간들을 평양으로 이끌고 날아갈 때부터 당연히 예상했어야 될 문제죠. 아, 이자가 평양에 가서 이 평양이라는 무대를 어떻게 극적으로 활용할 거냐 역시 이해찬이는 거기에서 기가 막히기 머리 좋은 인간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김정은 그 쫄개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보거든요. 걱정할 거 없다. 아마 김정은 쫄개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어쩌고 평화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화답일 수가 있죠. 그 안에서도 아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이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현장에서 논의했을 수도 있고 이해찬이가 가기 전에 논의할 수도 있고 현재 남북 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흔히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어떤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북한과 이해찬은 지금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해서 안달이냐 그 배경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이 친북, 종북, 반미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그런 활동 친북, 종북, 반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도록 이 제도적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 그런 것을 제거해야만 저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철거 이런 순서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연합사 해체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사를 해체하는 거 이러한 수순을 밟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고 북한은 당연히 김일성 헌법이고 그렇게 되면 남과 북이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것은 헌법상 법률상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집권하자마자 베를린에 가서 제시한 대북 4대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 4대 원칙에 들어있는 게 뭐냐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겠다. 그래서 평화협정체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김정은이가 요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바라보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 목표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해찬이가 터진 입이라고 해서 쉬운 말로 입이 터졌다. 터진 입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실언한 거다. 오만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평양에 가서 그러니까 이 노무현과 김정은이의 14선언 11주년 그런 명목으로 여러분들이 낸 그 세금 갖고서 평양에 가서 거기에서 평양이라는 무대를 삼아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을 실현한 거죠. 그래야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분위기가 아주 극적으로 조동될 수 있다. 극대화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본 거죠.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무대를 삼아가지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이 참 그야말로 이가 갈려하는 그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입에서 뗀 거예요. 전술적으로. 아주 간교한 인간이죠. 이해찬는.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이제 법적으로 무슨 소리를 해도 잡혀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이 대한민국의 이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의 이 세력 확장이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대한민국의 정세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이해찬이든 문재인이든 문재인 세력 또 이 대한민국의 친북 세력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마음껏 친북 활동을 이른바 친북 활동이죠. 자기네들은 친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이건 친북이 아니다. 이건 뭐 평화를 위한 거다. 이렇게 지금 참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웃기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만 어떤 소리든 떠들 수 있어야만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과거에 비전향 장기수들 간첩 혐의로 사형선고 받다가 무기로 풀려난 사람들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아직도 지금 김일성 전집 읽고 있는 주사파들 모조리 나와서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붙잡혀서 붙잡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한민국 군대 해산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친북 세력과 종북 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으로써 대한민국 적화가 쉬워진다.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꾸 종전선언 그다음에 자꾸가 아니라 종전선언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철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거기에 이해찬의 일종의 정세관, 국가관, 통일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찬은 북한을 남북평화, 남북통일을 위한 동지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은 이건 적으로 보는 거죠. 명확한 거죠. 이해찬이가 국가보안법이라는 민감한 문제,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경기를 일으키는 문제를 평양에서, 그것도 평양에서 언급한 배경은 또 다른 배경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도죠. 노무현이가 2004년 9월 5일 대통령 재임 시절입니다. MBC와의 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며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이다.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론을 했죠. 노골적으로. 그런데 그 후에 그러자 보수 우파 세력이 엄청난 저항을 했죠. 그 저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지지도가 워낙 낮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 좌파 세력이 노무현의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 지원사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보법 폐기가 물거품이 됐죠.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 문재인 씨가 아주 아쉬움을 피력합니다. 국보법 폐기가 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생각이나 이해찬 생각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해찬이가 지금 문재인의 지지도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때에 국보법까지도 아예 폐지해버리자. 종전선언과 함께. 그래서 평양에서 터뜨린 것을 봐야 하죠. 명백해진 겁니다. 이해찬이가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북한은 남북평화. 이른바 저들이 말하는 남북평화죠. 우리가 볼 때는 연방제통일. 적화통일이죠. 공산화. 공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전선언과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은 정말 섣불리 종전선언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의 연합사 해체가 되고 대한민국 헌법의 사회주의 헌법 개헌. 그다음에 남북연방제통일. 이런 수순으로 일사천리. 그냥 급행열차를 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들의 종합계획인 거죠. 이해찬은 지난해 대선 때 충남 공주 유세에서 공주입니다. 공주에서 극우 보수 세력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게 괴멸시켜야 한다. 이 괴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 하루 이틀 보수 우파가 발끈하다가 말았는데 그의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 문재인 집권 이후 줄기차게 그런 보수 괴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아래야 합니다. 이해찬이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사하는 평양 발언은 뭐 입이 터졌다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 그런 허언이 아닌 거죠. 이해찬은 또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 쫄개들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이해찬의 표현에 따르면 남북평화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남북평화라는 것은 뭐냐. 그건 공산화. 공산화의 전단계이거나 공산화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기가 찰로릇입니다. 이 땅에서 보수 우파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참 분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이해찬의 평양 발언이 예고하고 있고 또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준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에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대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